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와이퍼 작업하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어떤 분께서 와이퍼 소리도 넣어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소리 넣었습니다 좀 소리를 키워보겠습니다 소리 나시죠? 와이퍼 소리는 없구요 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와이퍼 소리가 잘 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소리 맞추는게 어려웠어요 와이퍼 움직이는거랑 소리랑 타이밍이 맞춰야 되는데 어려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를 와이퍼를 맞췄는데요 이제 해야될거는 다른 차들도 차에 맞게 위치에 맞게 와이퍼를 장착을 해야됩니다 차가 많아서 아 이거 언제 다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심히 다녀가지고 업데이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구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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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